아 카던에서 디지는 아르카나가 있다 버서커가 진짜 시원시원하다니까 상의 모자 상의 모자 어? 모자 떴다 건물 모양이 약간 모자야 모자 떴네 모자 굿 나이스 스마게틴 보고 계십니까 상의 모자 상의 모자 헤이 아 데미지 죽인다 쓰러졌다 쓰러졌다 아 뭔데 뭐 컨으로 다 피해야지 이거 뭐 여기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다 컨으로 피해지고 되질뻔 되질뻔했구요 자 내가 연다 반지! 제발! 와 실화인가? 와 반지가 저기 뜨네 와 반지 다른 사람 다 떴네 족같은거 죽었어야 되는데 씨발 안 죽어가지고 방금 빛났던거 그거 혹시 모자 상의 경갑 장갑인가요? 모자 상의 모자 상의 경갑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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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V 허이 허허허 헉허 장갑나와버렸다 이 악대 가 너의 악대다 이 악대 맞게 해야지 막히 막 아무렇게나 해 그냥 내가 막 원하는거 없어야돼 뭐 막 가지려고 그런 생각도 하지마 잊어버려 잊어버려 없어버려 아무 생각도 하지마 아무 생각도 하지마 머릿속에 나가 보인다 보여 반짝반짝 빛나는 낙새들이 보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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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